네, 안녕하세요. 엘르 타이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배우 이종석입니다. 타이완 엘르의 30주년 테마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뭔가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.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많은 분들한테 즐거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람차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. 2021년 계획은 일단 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걸 잘 알아서 좀 기가 막힌 작품으로 돌아오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곧 돌아올게요. 오늘 화보 촬영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우리도 조만간에 만나요. 안녕.